쌍인 친구들 도덕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54, 55쪽 작은 실천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실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은 실천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실천도 만약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정말 작은 실천이 아니라 큰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을 한번 잠깐 읽어 보도록 할게요. 관연악 연주에서 제각각 악기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사는 모습도 관연악단의 멋진 연주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서로 돕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덕인의 반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즐거운 도덕 수업을 함께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스스로를 사랑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예절바르게 행동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길러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실천이 필요한데 그런 실천들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친구와 지금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요. 즉 친구의 마음을 서로 이해했기 때문에 어깨동무 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깨동무까지는 하지 못할 것 같아. 그 다음은 바로 그냥 다리를 다치거나 한 친구는 한 손만 사용하게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 도와주는 옆에 있는 친구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림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이 그림에서도 예절바르게 인사를 해서 상대방과 내가 서로 좋은 느낌과 기분 좋은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인사하는 방법 그 다음 노래 연습을 막 하면서 뭔가 꾸준히 자기 실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 다음 또 식물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가꾸어주고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돌봐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할머니께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할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멋진 일이죠. 그러면 어떤 힘을 길러볼까요?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자신을 발전시켜가는 힘을 기릅시다. 예, 스스로 존중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존중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절바르게 행동하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이 오늘 작은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련한 여기 준비된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작은 실천이라고 했는데 실천하는 것을 작다 크다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천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작은 실천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실천한 그 순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실천은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마법 같은 거예요. 되지 않을 것 같은 게 하게 되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합니까? 네, 충분하지 않아요. 아는 것만으로는 이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천하는 것만 충분합니까? 실천하는데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실천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건 정말 딱 둘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잠깐 들어서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여러분은 그러면 자기를 한번 돌아 봅시다. 그러면 사람은 아는 것을 올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선생님 좀 구분 못하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구분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있으면 1단계 통과야. 만약 아직도 구분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 단계에 있으면서 어떤 게 올바른 것이고 어떤 건 바르지 못한 것인지 구분하는 걸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 나 이제 올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 라고 해야지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어요. 올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올바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천할 수 있어요. 올바른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좋은 것과 나쁜 것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좋은 것과 나쁜 것. 전 모르겠는데요? 어느 게 좋은 건지 어느 게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 사람은 그거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걸 해도 내가 왜 나쁜 거 이거 나쁜 거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좋은 걸 해도 내가 뭐 착한 일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은 좋은 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면 또 실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우지 못한 것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했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것에 따라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천하면 행복해지는데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올바른 것과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떤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이 아는 데 바르지 못한 걸 선택하고 나쁜 걸 선택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선택해서 행동할 거라고는 선생님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게 되면 올바른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선택해서 당연히 거기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정리했네요. 실천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아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랬어요. 아는 게 표현되어야지만 실천되어야지만 아는 게 꽃이 핍니다. 그 다음 실천할 때 힘들지 않고 바른 걸 실천하려면 알아야 돼요. 올바른 것이 뭔지, 좋은 것이 뭔지,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밑에 또 한 번 여기에 예시를 들어보았어요. 그러면 올바른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 바른 것, 아는 것과 모르는 상태 우리가 바른 것을 모르느냐, 아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어. 나 몰라요, 저는 몰라요 라고 한다면 그래서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이러면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실천도 안 하는 사람이 돼. 슬픈 일이죠. 이거는 선생님이 가장 권장하지 않는 거야. 실천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 그 다음, 아, 우리는 바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알도록 해야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 이건 바람직한 거야. 아직 잘 모르지만 알도록 해봐야겠어요. 라고 마음이 들었다면 어, 이거는 이제 한 단계 올라온 친구들이죠. 어, 잘한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알게 되면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건 바로 뒤따를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는 바른 것을 압니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래도 실천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것은 최악이야. 음, 이건 알았는데도 지금 실천하지 않겠다고 한 거는 앞으로 계속해도 실천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런 친구는 아는데도 안 하니까 가르쳐서도 될까? 아니면 실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정말 많이 고민하게 하는데요. 알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조금 걱정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 가장 멋진 거. 우린 바른 것을 알고 그래서 실천하겠습니다. 완성입니다. 이거는 나의 생각과 행동이 완성된 상태예요. 어, 내가 바른 것을 아니까 바른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어, 저 바른 거 몰라요. 그래서 실천 못해요. 저 바른 거 알지만 하기 싫어서 실천 못해요. 이것보다 저 바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른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오, 정말 글로만 들어도 선생님 너무 멋진 것 같아. 바른 이런 생각과 실천이라는 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천하기 위한 마음 기르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아는 것이 실천으로까지 가는 길. 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실천까지 가는 길은요. 1번,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나 저거 해볼 거야. 이대로 해볼 거야. 바르게 해볼 거야. 바른 거 해서 더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거야.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가다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았다면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2번,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알아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아는 힘이죠.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바르지 않은 것을 선택할 건지 이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요. 바른 걸 일단 선택해야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3번, 바른 것을 실천하면 행복합니다. 바른 것을 실천하면 뿌듯합니다. 바른 것을 실천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3, 4, 5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여러분에게 주는 상이에요. 바른 걸 실천하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져요. 아, 바른 거 했어. 기분 좋아. 바른 걸 실천하면 뿌듯해집니다. 일단 행복하기 때문에 어, 나 잘한 것 같은데 어, 나 좀 칭찬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어, 나 괜찮은데 라고 스스로 뿌듯해져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어, 누구한테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엄마, 아빠나 선생님께 저 다른 거 핑계거리를 댈 이유도 없어. 그냥 바른 걸 실천했기 때문에 네,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 없이 그냥 내가 한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 여러분이 바른 것을 실천했을 때 얻는 가장 큰 행복이고 예, 열매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작은 실천, 아름다운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 바른 것을 알고 아른 만큼 몸소 행동으로 옮기려고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실천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기를 선생님이 강절히 응원할게요. 아,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부터 계속해서 바른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바른 걸 실천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는 데 선택과, 그 다음 반성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 선생님에게는 걱정이 조금 없어요. 선생님이 나쁜 거 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 그런 일보다 아, 그래 좋은 거 먼저 해야지 좋은 걸 더 많이 해야지 아니면 좋은 걸로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할 시간에 좋은 걸 선택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지금 선생님과 이렇게 도둑 공부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너는 네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걸 했구나. 그게 바른 건지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선생님이 물을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실천해 보는 그런 하루 되기 바랍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